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불법 야영장이 우우죽순 들어서고 있습니다. 얼음골과 표충사로 유명한 밀양 얘기인데, 캠핑장 50여 곳 중 허가를 받은 곳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윤희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뛰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밀양 얼음골 인근 계곡입니다. 계곡 바로 옆에 오토 캠핑장이 있습니다. 식수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불법 오토 캠핑장입니다. 계곡은 물을 막아 전용 수영장처럼 사용하고 있고, 계곡 옆으로는 평상을 곳곳에 설치하면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밀양 지역 곳곳의 대형 캠핑장은 물론 펜션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이 날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밀양 얼음골과 표충사 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야영장이 우우죽순 들어서 있습니다. 오수를 무단으로 계곡으로 방류하거나 농지 하천을 무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다반사. 이용객 안전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난달 3일에는 밀양시 산내면에서 불어난 폭우에 캠핑장 이용객 9명이 고립됐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과 밀양시가 지난 6월부터 두 달 동안 관내 시설을 단속한 결과 무려 52곳이 적발됐습니다. 밀양시내에 정식 등록한 오토 캠핑장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인터넷에도 관련 캠핑장 리스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때늦은 단속이라는 지적입니다. 고급을 한 3천원 됐지. 이번에 단속 고유 안 하다가 이번에 처음 한 거네요? 처음에. 한 건 알고 있습니다. 관광지능법상 자동차 야영장 등록 규정에 맞춰서 등록을 하게 되는데 허가가 아니고 등록이다 보니까 등록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처벌이라든지 교재 사항은 없습니다. 결국 관할 당국의 수수방관 속에 자연이 더욱 보존되어야 할 지역에 더 많은 자연 훼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KNN 윤해림입니다. MBC 뉴스 Quinn being here.